안녕하세요. 동양일보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11년 만에 학폭근절종합대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제로 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학폭근절종합대책을 심히 의결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수시는 물론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위주인 정시모집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는데요. 의무화는 아니더라도 내년 시행되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는 일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폭조치사항을 정시해서 고려할 전망입니다. 중대한 처분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 보존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돼 대입은 물론 더 나아가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고 가해 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학생부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폭위 조치 결정 전에는 자퇴할 수 없게 하는 등 자퇴생들의 학폭조치 사항 여부도 대입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산불 술자리로 공분을 산 김영환 충북지사가 당시 자리에서 폭탄주를 마시며 노래까지 불렀다는 추가 의혹이 나왔습니다. 12일 충북도의회 박진희 의원은 정확한 사실을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김지사의 술자리 상황을 폭로했는데요. 박 의원은 김지사가 폭탄주를 20잔 이상 마셨고 술에 취해 부른 노래가 두 곡이나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어차피 그만둘 정무라인 교체를 카드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로 정리하려 든다면 큰 오산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당시 행사를 주관한 충주 민간단체 관계자와 해당 호프집 공동 운영자가 참석해 박 의원의 회견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수세에 몰린 김지사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 필요하다면 당시 대화를 공개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사법적 검토를 결정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청주의 직지가 반세기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현지시간 12일 개막한 인쇄하다 구텐베르크의 유럽 전시에서 직지 원본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펼쳐진 페이지는 누렇게 색이 바래고 얼룩덜룩했지만 팔자는 선명하게 남아있어 글자식별이 분명한 상태였습니다. 이번 전시를 관람한 변광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는 수많은 언론이 주목했고 유네스코 본부도 함께했다며 이제야 유럽인들이 직지를 인류 최고의 유산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범석 청주시장은 직지의 귀중한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2일 충북도가 민선 8기 인구정책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출생률 전국 1위, 인구 순유입 5만 명, 등록해국인 6만 명 유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인데요. 필요한 사업비는 모두 1조 3,715억 원입니다. 출산휴가 수당 지급, 임신 출산정보 통화 플랫폼과 고위험 산모 건강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의료비후불제 임산부 확대 적용, 난임치료 지원 대상 확대 등에 나설 방침인데요. 또 청년층 유입 확대를 위한 창업펀드 1천억 원 조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확대 등의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대전에서 18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대전시민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자녀 3명 이상 가정에 발급하던 꿈나무사랑카드를 이제는 자녀 2명 가정도 받을 수 있는데요. 꿈나무사랑카드로 대전도시철도 무료 이용, 공영주차장 50% 할인, 다자녀 가정 우대 업체 800이곤 물품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대상에 포함된 세대는 다음 달부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갖고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해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일보TV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